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시바이누가 뉴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은 소폭 하락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0.00014달러 그러니까 0.2원 7배 간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내용 바로 볼게요. 요 며칠 동안 시장은 전반적으로 살아났는데 우리 인기 많은 민코인 시바이누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8%가 빠진 거죠. 시총도 150억 달러 아래로 간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증가가 보인다. 9월에 0.2원 간다. 7배 상승한다. 사상 최고치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된 거냐? 상승 전에 살 수 있는 라스 찬스. 마지막 기회다. 여기가 주요 저항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저항 가기도 전에 이미 시바를 자기는 구매를 했다는 거죠. 24년 초에 자기는 시바를 샀다. 그래서 이 사람 이미 165% 수익 구간. 그런데도 시바 더 간다. 9월에 최고가 찍는다고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빠졌어도 고래들, 대규모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 모으고 있다는 거죠. 고래 한 마리가 7,150억 개의 시바이누를 6월 5일 하루 동안 사 모았다. 다른 고래 두 마리는 무려 1조 3,500억 개의 시바를 샀다. 이거 다른 기사로 볼게요. 고래가 시바이누에 크게 베팅했다. 이 시바이누 축적이 무슨 의미냐? 민코인 투기를 위해서 투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거예요. 7,150억 개 시바를 사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4,800개 팔았다. 이 돈이 1,844만 달러. 우리 돈 260억 원. 이거를 시바이누에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 많고 똑똑한 고래가 장기적으로 전망 좋은, 그냥 갖고 있어도 좋은 이 이더리움을 처분하고 민코인 시바이누를 사서 모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사에서도 마지막에 언급을 하죠. 시바이누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초강세가 오는 유일한 민코인이 아니다. 페페, 도지 이런 애들처럼 민코인 전체에 엄청난 성장이 올 거다. 이 민코인의 성장에 고래들이 200억씩, 300억씩 이더리움 같은 걸 팔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도지, 우리 시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100억 벌어준 게 두 개가 얘네예요. 지금 4차 반간기 지나갔죠. 그땐 3차였는데요. 전 세계의 노트 투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드는 때였고 이 비트가 개당 천만 원 정도? 그거 빼면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민코인 인지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알트코인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박, 투기, 사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조금씩만 먹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민코인이 폭등할 거라 이런 정보를 보고 제가 더 찾고 확인해보고 나서 이거 걸만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드 중에 4천만 원 리스크 감소하고 민코인에 나눠서 들어간 거였고요. 그 중에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순서대로 터져줘서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때 번 수익인데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유 종목은 제가 모으고 있는 거라 잠깐 가려놓을게요. 제가 엄청나게 잘 번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20년, 21년 이 사이인데 이때 도지가 반년 동안 36배 올랐고 시바는 유명한 사람이 400만 원으로 1조를 벌었어요. 저 그때 4천 나눠 넣어서 40억도 못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대박 냈다고 명함도 못 내는 그런 폭등식의 황금기였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다시 2천 대까지 떨어졌을 때 전 이걸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비트 위주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불린 게 160억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크게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확신을 하는 거예요. 4차 반강기 지나갔고 오는 연말 연초에 비트 올타임 하이 찍는 불장 올 거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가능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타이밍 그리고 시드인 거죠. 이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코인의 진짜 폭등하는 시기 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비트 고점 이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 남지 않았죠. 이거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5천이 아니고 2천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총 자산이 170억이 아니라 80억일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억 찍고 싶으니까 지금도 단타랑 단기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지금처럼 유튜브 찍으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나오죠. 제 정보 행동 다 똑같은데 이 금액 차이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 준비로 시작하느냐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알지만 겪어보셨지만 솔직히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시드에 더 빼놓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시도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신 거 제가 잘 아니까 이거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도와드릴 건데 대가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한 분 한 분 처한 상황이 다르시니까 1대 1로 도와드리는 거는 불가능해도 제가 매일 이렇게 입수하는 파편 같은 정보들 전달해드려서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드셔서 언젠가는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불장 대비해서 시드 미리 늘려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 기회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에 맞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서 내 시간 내 돈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판에 불장이 와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 민코인들은 다른 코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승 보여주는 거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도지나 시바인후 일론이 트위터에 한마디 언급하면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불장이다? 여기 시너지로 최소 몇만 프로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 도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 도지랑 시바는 원래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뜬 코인이니까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그록이라는 코인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급등했던 코인인데요. 이건 머스크의 AI 챗봇 이름 따와서 만든 민코인인데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됐다는 거 하나만 미리 아셨어도 9일 만에 290배 2만 9천 퍼센트 미친 수익 같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이름이 트롤인 민코인이 그날 바로 2,700% 27배 급등을 했죠. 그록과 트롤에 투자한 사람들 성견 지명이 있었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투자한 거고 그거 만으로 27배 290배 먹어간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을 발사했다는 실제 호재가 실현됐는데도 꼴랑 6배였는데 얘네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27배 290배 이런 폭등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트 반감기 막 지나갔고 불장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 수만 퍼센트 이상 예상할 수 있는데 해외 기사에서도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미리 매수해두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2억 간다 20억 간다 역대 최고가가 연말에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잡은 매도타점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목표가부터 15만 퍼센트 1500배 목표가 세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 치면서 나오는 수익들 절반 정도는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유 돈 생기면 족족 업비트에서 이 코인 되는 만큼만 모아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내년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2024년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한 해 인생이 바뀌었던 그 지점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사든 말든 맘대로 하시고 다만 종목 훔쳐다 돈 받고 파는 그런 유료방 업자들 사칭 업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섞어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 번 하고 확인만 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 뭔지 들으실 분 지금 떨어져서 국민연금 내가 다 받을 수나 있는지 내가 나이 들면 대체 무슨 돈으로 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걱정해야 됩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더 늦기 전에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정보는 제가 드릴게요. 방향을 보여드릴 테니까 발걸음은 직접 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계속 모아오겠습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